오늘 모자 2개씩 골라가세요. 2개 만원입니다. 무조건 2개 만원 골라가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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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3개 만원 골라가세요. 무조건 3개 만원 골라가세요. 그럼 하나하나 보여줄게요 내가 선생님은 바른거에요 바꾸러가 있다가 바꾸러가 있다가 아우 다른만은 없지만 한번 신나게 한번 놀아봅시다 근데 나한테 많이 물어 많이 자 같이 어디서 자 주장을 공 YOU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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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희진 증산밥, 원균의 증산밥 자, 오늘 제가 훈련을 했는데 혹시 빠진 분 계시면 독보소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우리 천천히 대신 됐잖아요. 좀 더 선물 줄 거예요. 여섯, 여섯 개 준비했어. 잘한다. 노력의 실패.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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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.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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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